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x7Chillin입니다. What's good? I'm 24x7Chillin.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ip fashion living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ck 24x7Chillin. 오랜만에 카자흐스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특히 91을 좋아하시는 팬분들을 또 이렇게 제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91의 멤버 래퍼인 자큐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이거 어떻게 읽더라? 바이킷이라고 들리더라고요. 그게 올라왔습니다. 이 곡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큐의 솔로 앨범. 예전에 제가 리뷰 비디오도 올렸는데, 두 랏? 예, 거기에 수록곡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트랙이기도 하고, 이거 구글 번역을 통해서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부자가 되라는 뭐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촬영하기 전에 비디오를 이렇게 좀 봤는데, 오, 그 카자흐스탄 나라의 어떤 독특한 바이브?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뭔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진짜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바이브를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사실 래퍼들의 가사들은 대부분 가난에서 벗어나서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라는 내용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것도 어떤 바이브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큐의 바이브 킷입니다. 자큐의 바이브 킷입니다. 자신의 바이브 킷입니다. 네, 자신의 바이브 킷입니다. 네, 당신의 바이브 킷은요? 당신은 아직도 계속 나의 채널에 계셨나요? 히힛, 회사의 바이브 킷입니다. 오, 에이. 서큐의 바이브 킷입니다. 이 때의 자큐는, 나인티원의 멤버라기 보다는 뭔가 그냥 소로래퍼? 아리스트로스의 느낌이 강한 거 같아. 그쵸? 그쵸? 와 저런 사막에 소들이 뒤에 있고 거기에서 래퍼가 퍼포먼스를 하니까 느낌이 달라 저 바이킷 바이킷 이게 되게 중독적으로 들려 제가 최근에는 몽골이파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데 그 몽골의 어떤 지형 느낌이 비슷한 거 같아 아무래도 같은 중앙아시아 쪽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이 카자울 랩이 아직도 나한테는 되게 신선해요 진짜 많이 신선해 와 이거 장면 멋있다 그냥 약간 미니멀해진 매드맥스 같아 플로우도 좋아 왜 약간 드레이크 플로우처럼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좀 귀에 이렇게 꽂히게 되는 그런 플로우들을 잘 만드는 거 같아 이 곡은 저런 저택 같은 데서 뭔가 혼자 이렇게 솔로 퍼포먼스를 하니까 되게 웅장한 느낌도 많이 들어 멋있는 래퍼야 제가 두랏 앨범도 리뷰를 했잖아요 그때도 알았지만 확실히 91과 또 이 자큐의 솔로 앨범은 세계관이 많이 달라 91의 음악도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뭐 All I Need 같은 곡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데 확실히 이 솔로 앨범 두랏은 91에서 자기가 못 보여줬던 거 나는 진짜 힙합인데 힙합에 뭔가를 좀 내 정체성을 담아내고 싶은데 하고 작정하고 나온 앨범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곡은 좀 남달라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한국으로 치면은 블락비 라는 아이돌 그룹을 리더였던 지코가 솔로에서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솔로 래퍼로서도 큰 성공을 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같아 솔로 래퍼로서의 캐릭터는 91과는 약간 분리가 된 그런 느낌 아 근데 멋있어 일단은 플로우나 이런 느낌들도 굉장히 캐치하고 여러분들이 또 알려주셨잖아요 이 자큐라는 래퍼는 91 이전에도 언더그라운드 래퍼 생활을 꽤나 했었다고 그런 것들이 확실히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느낌들을 가져갈 수 있게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여기도 사막이나 이런 지형들이 되게 멋있다 아 아까 그 오토바이 같은데 달려가는 장면은 매드맥스 같았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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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